1, 2, 3 겟절 티켓! 안녕하세요 몽홀랜드입니다 오늘 저희 몽홀랜드가 광주 슈퍼콘서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슈퍼콘서트에서만 오늘만 볼 수 있는 팬서비스, 팬이벤트가 있죠? 그럼요 뭘까요 여러분? 뭘까? 댄스 챌린지입니다! 어떤 곡이 나올지 저희도 한번 볼까요? 어떤데 한번 해볼까요? 기대가 되네요 예! 움직여라! 하나 둘 셋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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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팬 선배님께서 잠깐 불러주세요 사랑이 마태리 진영 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저희랑 또 깊은 인연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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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이 히트